카카오뱅크가 증권거래 계좌를 쉽고 빠르게 개설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계좌개설 신청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1년 365일 주식계좌개설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서비스가 주식계좌개설 신청 절차를 대폭 줄인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증권사 앱에서는 비대면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성명과 자택주소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입출금계좌개설에 고객입력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계좌개설 신청과정을 간소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한국투자증권은 주식계좌개설 서비스 제휴를 기념해 4달까지 각종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 최초 개설 고객에게는 개설이 완료되면 즉각 카카오뱅크 계좌와 증권사 주식계좌에 총 2만원이 입금됩니다. 또한 거래금액 조건 없이도 국내 주식거래 시 매월 5천원을 최대 1년간 제공합니다. 여기에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로 국내 주식거래 시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도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유관기관 재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고 빠른 금융거래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카카오뱅크. 이번 주식계좌 개설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주식계좌 개설도 이용자입니다.